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기환의 주식국연의 TV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는 55,000원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10만전자를 갔을 때 그때 보고 웃었죠. 10만전자까지 갈 일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은행 55,000원까지 떨어졌더라. 보시면은 마이너스 3.51%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재무제패를 보시면은 매출액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 27조에서 25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 보시면은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영업이익들이 지금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BPS 같은 경우에는 55,011원으로 주가보다 더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한때 10만원 바라봤는데 5만원 늪에 빠진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저가와 그 다음에 HBM 소외 그 다음 칩스법 불확실성 등 첩첩상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부적으로 어떠한 다음 기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물론 여러가지 기술들이 지금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매출액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고 이 매출액이 되는 데는 상용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상용화된 게 HBM이더라라는 게 문제인 거죠. HBM 자체도 사실상 시장에 드러난 게 지금인 거지 기술 개발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욕으로 중국 수출 중단한 TSMC 다음 타겟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랍니다. 우리가 미, 중, 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미동맹은 미, 일, 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자체는 이쪽 두 나라에 상당히 많은 수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라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의 많은 부분의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게 나라가 안 거고요.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과 안보까지 나라가게 되어버리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습니다. 아태 지역을 갖다가 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태 지역 중에 큰 거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의 인구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점유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2017년도에 미래전략실이 정격 해체가 되고 그 다음 이재용 회장이 2년 6개월 동안 법적 구속이 되면서부터 진출해야 될 시점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후폭풍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나가야 되는 부분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뒤늦게 22년도 12월 달에 베트남 삼성 R&D 센터를 중공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래전략실도 없고 타이밍도 늦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삼성전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에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것도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해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0%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래소에서 튕겨져 나간 적도 있었어요. 미국 거래소에서 제재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IPO가 상당히 많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올라왔고 시가총액 자체가 14.62%까지 삼성전자가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코스피가 과거에는 떨어지고 올라갈 때마다 이 삼성전자가 차지했던 비중 30%로 인해서 지수를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가 14% 정도밖에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선택해서 할 필요는 없다. 앞에 다시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아래에 있는 이거 3개에 3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코스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겠죠. 특히나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매출이 또 많이 나오는 HBM에서 소외받지 않고 선택받은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하이닉스가 따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외인들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를 해도 나쁘지 않다. 굳이 시가총액 화생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옵션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할 필요 없이 SK하이닉스나 나머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부분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1,400원까지 떨어졌던 시가총액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3,316까지 올라왔죠. 어떤 걸로?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이 여기 아래에서 떨어졌고 이 시점보다도 지금은 전체적인 지수가 더 높은 상황인 거죠.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은 추가적인 지수의 하락을 사용을 할 때 삼성전자를 편안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리 속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쌀 때 사두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주식에서 삼성전자가 대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있고, 구글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과거 엔비디아는 이만큼 시가총액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애플과 구글보다 어느 순간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대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부분은 내부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MG세대가 삼성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G세대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 MG세대는 일, 복지에 대해서 워낙에 깐깐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면 급여를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뜻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이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8시간만 일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맞지 않죠. 사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삼성전자 인재 전략실이나 인사팀에서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동법 자체를 갖다가 어겨라 이런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아름아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택받은 인재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감수를 해야 되는데 사내 분위기가 그거를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의 미래는 알만하겠죠. 그리고 갤럭시가 삼성의 주력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원들이 아이폰을 쓴다. 이 부분은 사실상 자유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선택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특유의 리더십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삼성 직원들 스스로가 위기의 의식을 느껴야지만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위기의 의식들이 나중에 주가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5만 5천에 있는 이 삼성 주가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수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하는 하반경직성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일견들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규 포지션을 늘려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매매는 하지 않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로 꾸준히 영상만 시청하셔도 평균 수익률 이상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아래 설명 링크란 보시면 여러분들도 더욱더 뛰어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